너무 멋있어! 이게 노래지. 진짜 너무 좋다. 이게 발라드지. 좋다. 끝날 때 약간 소름 돋았어. 잘했어. 감사합니다. 유진이도 이 곡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. 잘하논데요?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? 유진이는 늘 잘하죠.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나요? 유진이 진짜 잘하더라고요. 저 친구는 왜 고음도 잘하고 감성적인 것도 잘하고 나이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네요. 우리 정기고 유진의 음색이 잘 어우러진 헤어질 수 있을까? 무대 잘 봤습니다. 둘이 케미가 너무 좋았는데. 진짜? 나이 차이가 16살이 나세요? 제가 지금 41살입니다. 아 그렇구나. 진짜요? 알고 보니까 제가 6살 때 데뷔를 하셨다고. 맞아요. 아니 근데 사실 백지영 씨도 네 개 캔디 때 옥태균 씨와의 차이가 좀 있으시지 않으셨나? 띠던가. 아 띠던가. 저쪽보단 나아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저 그 저랑 22살 차이나는 송유빈 군하고도 새벽 가로수길이라는 노래 듀엣 했었어요. 음악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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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